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체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원균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긴급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차질 없이 배치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김관진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미일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이엘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에 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